여보세요. 아 고객님 이번에 갤럭시 S20 안 사요. 꿈돌이의 아이폰 사용기. 안녕하세요 꿈돌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종은 아이폰 X과 SE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1년 넘게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폰 11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서 아직 X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아마 텐보드와는 SE 먼저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SE가 나쁜 기종은 아닌데 아무래도 제 엄지손가락이 다른 사람보다 좀 두꺼워서 오타율이 높아요. 저한테는 딱 아이폰 X의 크기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우선 아이폰을 얘기하자면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아이폰을 카메라 때문에 쓰는 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느낀 아이폰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물 사진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영어로는 포트레이트. 아 이거는 전립선. 포트레이트입니다. 초상화 또는 인물 사진이라는 뜻인데요. 인물 사진 모드는 아이폰 X부터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6에서 바로 10으로 건너 뛰어서 7이나 8에는 인물 사진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SE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이후 버전인 10R, 10S, 11, 11 프로 등의 버전에는 인물 사진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는 전면 카메라에만 있더라고요. 인물 사진 기능을 잘 쓰면 꽤나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능을 잘 이해하고 쓰면요. 인물 사진은 화각이 일반 사진 모드보다는 좁아집니다. 게다가 거리 조절도 안 되고요. 피사체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 뜻은 접사나 원거리 사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TOF 센서가 같이 작동하게 되는데 피사체와 먼 물체는 블러처리가 일반 사진보다는 더 깊게 표현이 되고 셔터 속도가 주변 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어두울 때는 빛을 더 많이 모으기 때문에 한 장 찍는 데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적절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잘 찍힙니다. 좀 과하게 뽀샤시한 이미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빛의 양을 수동으로 조절해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나올 땐 안 나옵니다. 주변 빛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볼륨감 있게 나오는 측광 조명을 쓰시면 잘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건 자연광을 찍을 때 정말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피사체와 뒷배경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아이폰으로 찍을 때의 장단점 저는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영상의 색감도 좋고 에어드랍으로 맥으로 영상 옮기가 너무 편해서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이 저는 편합니다. 근데 제 아이폰의 용량은 64기가 모델이죠. 용량 관리를 진짜 잘해야 쓸 수 있는 용량이에요. 아이클라우드를 꼭 유료로 사용을 해야 하는 용량이고요. 50기가가 한 달에 1,100원 1년에는 14,200원 아이폰 128기가 모델을 사용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이죠. 게다가 저는 맥북이나 맥에서도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 무료 용량으로는 좀 버겁더라고요. 사진 앱에서는 보통 사진들만 남겨두는 편이고요.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은 대부분 외장 디스크에 옮겨집니다. 그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저장 공간에 항상 허덕이면서 살아와서 뭐 이런 삶이 익숙합니다. 1457664 이 숫자 알면은 아재인데 전 이게 왜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아이폰의 저장 공간을 30기가 정도 여유를 남겨두는 편인데요. 아이폰에 게임이 없어요. 게임은 아이패드에서만. 그럼 1080p 해상도의 60프레임 영상이면 한 2시간 정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타임랩스 영상은 오래 못 찍습니다. 충전을 하면서 타임랩스 영상을 찍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봤는데 디스플레이 화면을 계속 띄우고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2호 시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시간 넘는 타임랩스 영상은 고프로에 충전을 하면서 찍고 있어요. 다만 고프로의 영상을 맥에 옮기는 게 아이폰보다는 좀 불편해요. 옮기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무선으로 옮긴다. 두 번째, 유선으로 옮긴다. 세 번째, SD카드를 뽑아서 옮긴다. 저는 두 번째를 쓰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너무 느리고 세 번째는 SD카드를 뽑아서 옮기는 게 확실하긴 한데 SD카드를 고프로에서 빼는 게 너무 귀찮아서 두 번째 유선으로 옮기고 있어요. 다만 윈도우에서 연결할 때처럼 폴더가 열리는 게 아니라 사진 앱이 열려요. 사진 앱에서 열리면 사진 앱이 고프로에 있는 파일들을 사진 앱 안으로 들여오기도 하고 그걸 다시 원본 내보내기를 해서 받아옵니다. 유튜브 영상을 아이폰으로 만드는 편인데요. 일단 고프로보다는 색감이 좋습니다. 고프로 영상은 자연광 영상은 좋은데 실내 조명은 좀 별로예요. 색 보정을 해도 좀 칙칙합니다. 예전에는 1080p 해상도에 30프레임으로 찍었었는데요. 어차피 영상은 1080p에 30프레임으로 할 거니까 해상도와 프레임을 맞췄죠. 용량 조절도 좀 할 겸. 근데 그게 정말 마지노선에 있는 영상 해상도와 프레임이더라고요. 영상을 늘리려고 하면 프레임이 끊기기도 하고 영상의 잔상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프레임으로 찍었었어요. 아이폰 X으로 주로 영상을 찍는 이유가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가 영상 찍는 도중에 바뀌어서 찍히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로 쓰기에는 좀 퀄리티가 낮지 않나 싶었어요. 게다가 SE의 배터리가 오래 버텨주질 않아서 SE는 딱 전화기 용도 이외에는 쓰기 힘들더라고요.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화이트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없기도 하고 에어드랍으로 영상을 옮기면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편집만큼은 좋은데 영상을 찍다 보면 가끔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손떨방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짐벌을 쓰면 좋긴 한데 짐벌은 또 이래저래 또 귀찮더라고요. 배터리도 빨리 닳고 얼마 전엔 짐벌이 왜 이렇게 싸? 한 손 산 짐벌이 있는데 받아보니까 왜 5만원밖에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는 짐벌은 회전축이 3개입니다. 근데 이녀석은 회전축이 1개 뿐이에요. 그래서 5만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퀄리티 욕심이 좀 나서 4K 60프레임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2만 픽셀 안에서 4K 영상이라고 해도 FHD랑 선명도가 다른 게 좀 느껴집니다. 4K 영상을 FHD 영상으로 봐도 저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용량이 큰 건 둘째치고 아이폰에 발열이 나는데요. 그게 30분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이폰을 시키고 촬영하라는 경고가 뜨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타임랩스의 영상을 4K 영상 편집을 좀 했었는데 좀 길게 찍었었거든요. 보통 4K 60프레임으로 한 90분 정도? 이게 스마트폰으로의 동영상 촬영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4K 영상이 욕심이 나면은 아무래도 카메라를 따로 하나 사던가 아니면 아이폰으로 다시 FHD 60프레임 영상을 만들든가 해야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트랙패드가 깨졌는데 이게 책상에서 떨어져서 깨졌거든요. 킹이가 내려오면서 얘를 던진 것 같은데 밑으로 발로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임시로 테이프를 붙여넣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유리가 조금 약한 유리인가봐요. 아니면은 저희 집 바닥이 약간 좀 대리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진 것 같은데 아... 이거를... 되기는 돼요 근데 이게 작동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럼... 고 미니아이골...